아휘? 아휘? 아침인데 이리단된 내가 뭐 채웠는가 보여줄게 티비는 새벽에만 먹었고 그냥 티비 봐야돼요 엄마 잘 깨신다 아냠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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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근데 제일 잘해 그럼 저기 가 한국어를 말할게 응 한국어 강아 제가 하여기 아 내가 머리가 엄청 길어진던데 내 머리가 길어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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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엄마가 길어었요 근데... I saw a rainbow 우와 I saw a rainbow 감사합니다 발라맨이 졌지 근데 학교이가 다 왔어요 I 되게 축하합니다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birthday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to you How old are you? I'm I'm 5 Old Very good I'm 5 years old Whose letter was that? 끝 Finished? Say it's finished It's finished Monisha Then About Chis 为 It's I The Do No Dad Get 왜그래요 근데 이렇게 말해봤는데 냠냠 먹어봤어요 근데 엄마는 아까전에 밥 안먹어줬어요 근데 발짝발짝 지우고 있어요 이거 친구들아 보키기들이랑 놀자봤어요 이거는 아까전에 물어봤어요 근데 샤워하고 있어요 근데 파는거 가고 있어요 근데 뚝딱뚝딱 닦고 있어요 근데 오락카드 버릴 카드 있어요 근데 오락카드 여기 하는거 있어요 끝! 발짝 엄마 보고싶고 자야돼요 오락카드, 예뻐 Idaho 보urt다르, 가리카드, 아리카드, 부수, 오락, 혼대 파이참, 파이참 yes bos 고마inte 감사합니다き ABOUT right 고마는 이제 시작할 거예요 응? 뭐요? 뭐 먹어요? 뭐 먹어요? 뭐 먹어요? 핑크 퍽 글랍부터 먼저 먹어요 핑크 퍽 영어, please 핑크 퍽 안녕하세요 저는 소소하고 펑케영입니다 오늘은 오늘은 엄마 나라 걸어갔는데요 잘 씩씩하게 잘 왔어요 오늘은 제가 생일이에요 이따가 엄마 생일, 아빠 생일이에요 이제 Monday Tuesday Thurs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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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riday Saturday Saturday 이렇게 키라우시가 여기 귀여운 거예요 이것도요 이것도 엄청 귀여워요 그리고 치마 원래 포 엄청 예쁘죠? 무슨 색깔인가요? 무슨 색깔인가요? 어디가 여기 색칠인데요 딸 무슨 색깔인가요? 여기는 핑크 립이에요 무슨 색깔인가요? 푸의 아 무슨 색깔인가요? 이 색깔인가요? 그리고 이 색깔인가요? 이 색깔인가요? 이 색깔인가요? 이 색깔인가요? 너무 잘하는데 이게 무슨 색깔인가요? 이거 이 색깔인가요? 이게 이 색깔인가요? 이 색깔인가요? 핑크 다 블랙 다 를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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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3... 5... 알겠습니다. 그럼, 이 책을 보여줄게요. 어디에 있는 책을 보여줄게요? 그리고, 이 책을 보여줄게요. 이 책을 보여줄게요. 뭐예요? 아니, 그것은 책을 보여줄게요.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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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am Pretty. 당신은 Pretty? 그 책은 Pretty. 이 책은 Pretty. 이 책은? 네. 엄마! 나는 이 책의 이름이 미니라고 싶어. 수고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 수고하십시오. 나비랑 또 나비랑 레디박이랑 레비치랑 있는데요. 같이 쉰 쉰 쉰 쉰 쉰 쉰 쉰 쉰 갔는데요. 무섭게 무섭게 하지마요. 하지마세요. 늘 나비가 없었어요. 근데 나비가 간짓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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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했는데 꼭 토끼는 미클을 타고 싶었어요. 풀척 쉰 풀척 쉰 풀척 쉰 갔는데요. 또 풀척 했는데요. 나비가 어디 갔어요. 쉰 쉰 쉰 쉰 쉰 쉰 쉰 갔는데요. 나비가 풀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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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갔는데요. 무섭게 가면 안 돼요. 엄마랑 아빠랑 같이 가야돼요. 쉰 쉰 쉰 사리가 있었는데요. 쉰 쉰 쉰 쉰 Are you finished? Yes. What's the title of your book? Um... 쉰 See? Are you sure? Can you read it one more time in English, please? Um... Go-ma-s-ira English, please. Go-ma-s-ira What's that? I don't know. Any English, please? I can write it one more time in English. No. Can you read Hansel and Gretel for mommy? No... No... 빨리